꼭 무조건 넣었으면 좋겠네. 이 콜링부터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 콜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가장 베이직하게 유행을 전혀 타지 않게 만든 제품이고 저희 재킷으로 한번 설명을 먼저 바로 들어가 볼까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테이러드 컬러에 그리고 더블 웨이스트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절개라인, 웨이스트 라인이 있기 때문에 예쁘게 라인감을 살려드렸어요. 등 뒤쪽이 불편한 게 굉장히 많은데 아니요. 왜냐고요? 운동해도 됩니다. 보이실까요, 이거? 택사하시잖아요, 이거 입고. 일단은 팬츠도 바로 함께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뒤쪽에 보시면 허리밴딩이 뒷밴딩이 되어 있거든요. 팽팽하게 펴지면서 그냥 원래 여러분께서 알고 계셨던 슬랙스의 느낌 그대로 받아보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콜링 블라우스를 함께 소개를 드릴게요. 셔츠와 블라우스의 그 중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4개 단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퍼프스 라인이 굉장히 더 센 된 느낌까지? 5개 단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와 더 심각하여 보이실죠.